이세나! 헛은 짓하면 네 아들은 세상에서 가장 고독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야. 빨리 가야 돼요. 우리 도연이 찾아야 돼요. 이거 이세나가 지금 우리한테 게임을 걸어오는 거라. 왜 고독이란 단어를 덧붙였을까요? 이세나에게 가장 고독한 곳은 집이었겠죠. 네 아빠를 죽이고 널 속인 네 시부모. 가짜로 산 네 남편. 너한테 거짓말한 아들까지 왜! 내가 끊어내 줄게. 우리 도연아들 살려놔! 아들을 죽인 고통 속에서 살아봐. 막내를 끊어내진 못해.